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피터 린치가 지은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입니다. 부제는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가 말하는 거의 모든 것의 투자입니다. 이번에는 흐름 출판사에서 최신 개정판이 나온 기념으로 책을 증정해 주셔서 읽게 되었고요. 이 책 말고도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도 증정해 주셨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투자자가 피터 린치인데 피터 린치님의 책을 증정받아서 리뷰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물론 광고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피터 린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피터 린치,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 마젤란 펀드를 세계 최대의 미추얼 펀드로 키워내 월가의 영웅이란 찬사를 받았다. 그가 마젤란 펀드를 시작했던 1977년 1,800만 달러였던 펀드 자산은 13년 만인 1990년에 140억 달러가 됐다. 피터 린치는 발로 뛰고 얻은 정보가 고급 정보이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념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다. 10년이 넘는 동안 시장 수익률을 능가한 경우는 월스트리트에서 피터 린치와 워렌버핏 뿐이라고 한다. 전성기인 47세에 돌연 은퇴를 선언하여 전설로 남겨진 월스트리트의 영웅이 되었다. 쓴 책으로는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 있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할 때 피터 린치의 책을 읽으면서 나도 47세에 은퇴해야지 하는 생각을 먹었던 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고요. 이 책은 주식 투자를 처음 입문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읽기 쉽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입문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데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자본주의 역사, 2장은 투자의 기초, 3장은 기업의 일생, 4장은 기업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선, 5장은 피터 린치처럼 재무 재표 분석하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하지만 이번 시간에 저는 투자의 기초를 살펴볼 거고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라, 시장을 이기는 장기 투자, 돈 되는 주식 종목 직접 고르기, 생애 최초의 실전 주식 투자를 위한 조언, 기업의 성장, 12배 수익 종목 발굴하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투자를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2장 투자의 기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2장 투자의 기초,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30대, 40대, 50대에 이르러서야 돈을 모을 생각을 한다. 자신이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머지않아 호수가에 작은 별장을 사거나, 세계여행을 하기 위해서 은퇴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젊은 시절에 투자를 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나면, 그때는 이미 주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다 흘러가버린 시점이 된다. 일찍 투자를 시작했으면 여러분의 투자금은 그동안 꾸준히 늘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대신 마치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소비생활을 즐긴다. 그들이 지출 대부분은 자녀부양, 의료비, 학교 등록금, 보험료, 집 수리비 등 반드시 필요한 곳에 들어간다. 월급을 다 써버리고 남은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돈을 투자해 쓰지 않는다.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거나 비싼 차를 사고 할부금을 갚는 데 사용한다. 사람들은 빈손으로 인생의 황홍기에 접어들게 된다. 인생을 편안히 즐길 나이에 빠듯하게 살아야 한다. 나이 들어서 공궁하게 사는 것은 젊어서 절약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우울하다. 이런 운명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 가능한 한 일찍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시기가 아니면 생활비가 들어가지 않은 때가 언제 또 있겠는가. 10중 8구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할 가족도 없다. 부모가 집세를 내라고 하지 않으면 훨씬 더 좋다.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수입을 투자할 수 있다. 부모님 슬아에 있을 때 열심히 절약하면 분가에서 생활비가 더 많이 필요할 때 그만큼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다. 한 달에 10달러든 100달러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기적으로 저축하라. 시장을 이기는 장기 투자. 주식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수학에 능통할 필요는 없다. 기초적인 회계를 공부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회계사 수준으로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5학년 정도의 수학 실력과 책을 읽을 수 있다면 투자를 위한 기본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에 필요한 것은 계획이다. 주식 시장은 나이 든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이 더 유리한 곳이다. 여러분의 부모나 조부모가 주식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대부분 실수를 통해 어렵게 투자 방법을 배웠을 것이다. 또 젊은 사람들보다 투자할 돈도 많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시간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투자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일찍 투자한 작은 돈이 나중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다.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시간은 돈을 벌어준다로 수정해야 한다. 시간과 돈은 투자 성공을 위한 조합이다. 여러분이 뒤로 물러앉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과 돈이 일을 하도록 내버려두라. 채권 대신 주식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이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기로 결심하고 있는 장기 투자자라고 가정한 것이다. 1년, 2년 또는 5년 안에 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주식 가격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손실이 날 때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시장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 20년이나 그 이상이 적절한 투자 기간이다. 20년 정도면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심각했던 조정을 겪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이다. 그리고 수익이 충분히 쌓일 수 있는 기간이다. 전체 수익을 보면 주식은 1년에 11%의 수익률을 기록해왔다.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연 11%의 수익률로 20년이 지나면 1만 달러는 8만 623달러로 증가하게 된다. 11%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주식 시장이 좋든 나쁘든 주식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 당신의 돈과 주식이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어떤 회사 주식이 좋은지 분석하는 업무에는 탁월한 능력이 빚을 발휘한다.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을 용기와 인내심이 없다면 평균 수준의 투자자에 불과하다. 훌륭한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지적 능력이 아니라 원칙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알려주는 똑똑한 충고를 무시하면서 멍청한 당나귀처럼 행동하라. 사람들은 지금까지 돈을 버는 비밀공식 같은 것을 찾아 월가를 돌아다녔다. 수익을 내는 우량회사의 주식을 사서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팔지 말고 보유하라. 주가 하락은 매도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다.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주식에 끝까지 충실하겠다고 맹세하기는 쉽다. 어느 강연장에 가서 스스로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손들어보라고 보면 모든 사람이 손을 든다. 요즘에는 오히려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진짜 장기 투자자는 주식 가격이 크게 떨어질 때 알 수 있다. 어느 누구도 하락장이 언제 올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하락장세가 시작되면 10개 종목 중 9개 종목의 주가가 거의 동시에 떨어지고 많은 투자자가 손해를 볼까 두려워하게 된다. 투자자는 뉴스 진행자가 재앙이나 재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시장 상황을 설명하는 말을 듣게 된다. 주식 가격이 0으로 하락해 투자금을 모두 날릴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투자자는 남은 돈이 남아 건지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낮은 가격의 주식을 팔아치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스스로 위안한다. 스스로 장기 투자자라고 주장하지만 이 시점에서 모두 단기 투자자로 돌변한다.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면서 우량회사의 주주가 되겠다는 처음 결심을 잊게 된다. 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겁에 질려 주가가 회복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낮은 가격에라도 팔아치운다. 아무도 주식을 팔라고 압력을 행사하지 않지만 투자자는 스스로 손해를 자처한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주가의 등락에 따라 거래를 하는 투자자를 추세거래자라고 부르는데 정작 자신은 이런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주가가 올랐을 때 팔고 내렸을 때 사는 사람은 누구나 추세에 따라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시장의 흐름이나 추세에 따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위해 주가의 단기 변동을 예상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 완벽한 방법을 개발하지 못했다. 사실 시장을 지속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을 아래낸 사람이 있다면 아마 세계 최고의 부자 리스트에서 오렌 버핏과 빌게이츠보다 순위가 높을 것이다. 시장의 추세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주식을 팔고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주식을 사는 거꾸로 된 투자를 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운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사람들은 또 폭락이나 조정을 받을 때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주식을 파는 것이 위험한 행동이다. 이들은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며칠 안 되는 짧은 기간이 전체 투자 계획을 성공시키기도 하고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는지 정말 신기할 딸입니다. 전형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1980년대 5년 동안의 상승기간 동안 주가는 1년에 26.3%씩 올랐다. 자신의 계획에 따라 원칙을 지킨 투자자는 2배의 수익을 거뒀다. 이 수익의 대부분은 5년 동안 증시가 개장한 1,276일 중 단지 40일 동안에 발생했다. 다음번 조정을 기다리면서 수익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40일 동안 주식시장에서 빠져 있었다면 연간 26.3%의 수익률은 4.3%로 감소했을 것이다. 주식보다 위험성이 적은 은행의 양도성 예금 증서에 투자했어도 아마 4.3%보다 높은 수익을 얻었을 것이다. 따라서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두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여윳돈을 따로 떼어내 주식에 투자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묻어두는 것이다. 특히 여러분이 아직 젊다면 시간은 여러분의 편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주가가 하락하면 불안하고 마음이 아플 것이다. 그러나 주식을 팔지 않으면 손해는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주식 시장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야 시장이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예측 불가능한 상승세의 편승에 이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읽은 부분을 반복해서 읽으시면 투자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돈 되는 주식 종목 직접 고르기. 시간과 의지만 있다면 흥미진진한 평생의 모험을 시작할 수 있다. 직접 좋은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선택한 주식의 가격이 모두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상 어느 펀드 매니저도 100% 성공률을 보인 적이 없다. 세계 최고의 갓부인 워렌 버핏도 실수를 했고 월가의 전설로 불리는 피터 린치 또한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기록하면 노트 몇 권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10년 동안 2개에서 3개의 대박 종목만 있으면 충분하다. 만일 10개 종목을 선택해 보유하고 있다면 이 가운데 3개 정도는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고 여기서 얻은 수익은 투자에 실패한 1개에서 2개의 종목의 손실을 만회하고 남을 것이다. 그리고 6에서 7개 종목은 평균 정도의 수익을 기록할 것이다. 평생 동안 3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만 잡을 수 있으면 종목 선택에 실패한 경우가 많더라도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다. 기업의 발전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요령을 터득하게 되면 성공적인 기업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고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주식의 투자에 3배의 수익을 거두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하지만 평생 동안 3배의 수익을 내는 종목을 2개에서 3개 정도 보유하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모을 수 있다. 1만 달러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 3배 수익을 내는 경우를 5번 정도 기록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처음 1만 달러는 240만 달러로 증가했을 것이다. 또다시 10번에 걸쳐 3배의 수익을 내면 투자 금액은 5억 9천만 달러로 늘게 된다. 그리고 3배 수익이 13배에 이르면 미국 최고의 가포가 된다. 여러분은 이제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1. 어떤 주식을 선택해야 할까? 2. 주식을 살 돈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떤 주식을 살지 결정하기에 앞서 주식 투자는 위험하기 때문에 실전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은 사전에 준비 없이 주식에 투자했다 돈을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나면 기겁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난다. 평생 투자라고는 해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거액의 퇴직금을 탄 후 무작정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면 다양한 전략을 종이에 기록해보고 주식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혼자 연습할 수도 있다. 이것도 역시 젊은 사람이 유리한 부분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은 젊은 투자자는 나이 든 사람들보다 머릿속으로 투자 연습을 할 시간이 더 많다. 투자할 돈이 모아질 때쯤이면 실제로 투자 준비가 다 갖추어져 있을 것이다. 주식 투자에서도 야구 게임처럼 가상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훈련을 할 수 있다. 10만 달러나 100만 달러 정도의 가상 계좌를 만들어 투자하고 싶은 회사의 주식을 사라. 예를 들어 디즈니, 마이크로소프트, 벤앤젤리, 펩시 등에 투자하고 싶다면 10만 달러를 오등분하여 각 회사에 2만 달러씩 투자하는 것이다. 일단 투자 종목을 선택하고 가격을 기록했으면 실제 돈을 투자한 것처럼 수익과 손실을 기록하면서 수익률을 추적할 수 있다. 가상 투자의 수익률을 실제 돈을 투자하고 있는 부모님의 수익률과 비교해보거나 다른 미추얼 펀드의 수익률과 비교할 수도 있고 친구의 가상 포트폴리오 수익률과 비교할 수도 있다. 이런 종류의 투자훈련은 13주, 26주 또는 1년 동안에 나타난 주가 변동이 순전히 운에 의한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가상 투자 연습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결과를 보여줄 정도로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13주 동안 어떤 한 종목이 하락할 수 있지만 3년이나 5년 뒤에는 상승할 수도 있다. 또 13주 동안에는 주가가 올랐지만 그 이후 계속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성과가 좋은 주식은 장기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의 주식이다. 성공적인 투자의 열쇠는 성공적인 회사를 찾는 것이다. 가상 투자 게임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가의 변화를 살피는 것 이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투자한 기업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배우고 무엇 때문에 그 기업의 주가가 올랐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에 투자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요새는 모의 투자를 할 수 있게 증권사에서 계좌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을 분석을 하고 이 기업이 왜 가격이 오르고 떨어졌느냐를 추적을 해가는 거죠. 이거는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 5가지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다트 게임으로 결정하는 임의 선택. 원숭이가 던져가지고 선택하는 거죠. 2. 불확실한 정보와 조언. 친구들한테 기동량으로 드는 겁니다. 3. 전문가의 정보와 부순석. 이거는 유튜브나 TV 주식 채널을 통해서 추천하는 종목을 얻는 거고요. 4. 증권사의 추천 정보. 이거는 애널리스트 발간함, 리포트 등을 통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5. 스스로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방법은 투자자 스스로 기업에 대해 샅샅이 연구한 후 자신이 좋아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다. 이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디즈니, 나이키, 펩시, 마이크로소프트로 구성된 가상 포트폴리오 투자 연습을 통해 이미 경험해본 방법일 수도 있다.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는 경우도 줄어든다. 또 다른 사람들이 분석이나 의견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주식을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투자자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정보가 필요하다. 하나는 평소에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주의깊게 살펴보는 방법으로 얻는 정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숫자를 연구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이다. 첫 번째 정보는 맥도날드나 선글라스 헛 인터내셔널 같은 상장된 기업의 점포에서 쇼핑을 하면서 얻을 수 있다. 손님들이 계산대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매장이 텅 비어 있는가 고객들이 상품에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가 매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세세한 사항은 본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준다. 여러분은 너저분한 갭 매장과 텅 빈 맥도날드를 본 적 있는가? 이미 오래전부터 영업이 잘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갭 아울렛과 맥도날드 매장의 직원들은 여유자금을 투자했을 수도 있다. 점포가 망해야만 고객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같은 가격이나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제품을 파는 경쟁업체가 들어서면 고객을 잃게 된다. 경쟁업체의 고객을 빼앗길 때 이를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매장 직원들이다. 상장기업이 직원이 아니더라도 그 기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고객의 입장에서 분석할 수 있다. 쇼핑을 하거나 햄버거를 사 먹을 때마다 여러분은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지 매장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상품이 잘 팔리고 어떤 것이 팔리지 않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 친구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들이 어떤 회사의 컴퓨터를 사고 어떤 음료수를 마시며 무슨 영화를 좋아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올바른 주식 종목을 고르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단서들이다. 일단 모든 것을 투자 대상으로 여기는 전문 투자자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과 거래하는 회사를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전문 투자자의 관점을 유지하면 여러분이 회사보다 경쟁업체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어떤 기업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그 기업의 주식을 무조건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이것저것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다. 그 회사가 자금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낭비하고 있는지도 조사해봐야 한다. 은행의 진빚 즉 부채의 규모도 살펴봐야 한다. 또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는지도 봐야 한다. 해당 기업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고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이 얼마인지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 그 기업의 주식이 낮은 가격에 팔리는지 아니면 높은 가격에 팔리는지 또는 적절한 가격에 팔리는지도 반드시 분석해야 한다. 그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얼마이고 얼마나 자주 배당금을 인상하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수익, 매출, 부채, 배당금은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숫자이다. 전문 투자자나 일반 투자자나 모두 자신의 전문 투자 분야를 한두 가지로 좁힐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는 배당금 지급을 늘려온 기업의 주식을 사는 반면 다른 투자자는 1년에 20% 이상 수익이 성장하는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한다. 가전제품이나 외식산업 또는 은행 등과 같은 특정 산업 분야를 정해 투자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신생기업이나 오래된 기업을 전문 투자 분야로 정할 수도 있다. 한때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다시 정상을 되찾은 기업 등 전문 분야를 정하는 방법도 수백 가지에 달한다. 투자는 정확한 과학이 아니다. 기업의 회계를 열심히 분석해도 기업의 과거 실적에 대해 많이 연구한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절대 알 수 없다.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언제나 예측일 뿐이다. 투자자로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맹목적인 예측이 아닌 분석과 정보의 근거에 예측하고 예상하는 것이다. 투자할 종목을 선택해 저렴한 가격의 주식을 사고 그 기업과 관련된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분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생애 최초의 실전 주식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모의 주식 투자 게임을 할 수 있지만 주식 투자 게임이 실제로 주식에 투자하는 흥분과 재미를 대신할 수 없다. 실제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면 문제는 투자 자금이다. 청소년이나 대학생 등 젊은 사람들은 투자할 시간은 있지만 자금이 없다. 주식 투자 자금은 그냥 주식을 사는 돈이 아니다. 투자 자금이 3배에서 5배 이상 불어날 때까지 긴 시간 동안 그 돈이 없어도 생활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어야 한다.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월급의 일부를 투자할 수 있다면 좋다. 그렇지 못한다면 크리스마스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휴일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에 무슨 선물을 원하냐고 물어보면 주식을 갖고 싶다고 말하라. 그래서 주변 친지들한테 선물을 받을 기회가 있으면 주식을 사달라고 하거나 주식 투자할 자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여유 자금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기업의 성장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기업이 성장하기를 바란다. 투자자나 주주에게 있어 성장은 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올해도 지난해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는 의미다. 투자자가 말하는 성장이란 기업의 크기가 아니라 수익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12개월 안에 수익을 2배로 늘리는 기업은 월가에서 엄청난 환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1년에 이익이 2배로 늘어나는 기업을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 안정된 대기업은 1년에 10%에서 15% 정도 이익이 늘어도 만족한다. 보다 역동적인 신생기업은 이익이 한해 25%에서 30%도 증가할 수도 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역시 중요한 것은 이익의 성장이다. 이것이 주주들이 원하는 것이고 주가를 올리는 힘이다. 투자자는 디즈니나 리복의 이익이 증가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늘어난 이익이 주가 상승이라는 형태로 보상을 해주기를 원한다. 노련한 투자자조차 주가가 기업의 수익성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강가하는 경우가 많다. 티커 테이프를 보는 사람들은 주가에도 라이프사이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조류학자가 날개를 퍼덕이는 오리를 관찰하듯이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지켜보며 거래 패턴을 연구하고 주가 상승과 하락 차트를 만든다. 또 투자한 기업의 수익을 따라가야 할 때 시장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즉 기업의 수익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차트를 보거나 시장 전체 흐름에 너무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주가가 당장 상승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오르게 될 것이다.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면 주가는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이익이 낮아지면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다. 성공적인 주식 투자자의 출발점은 앞으로 수년 동안 이익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찾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연평균 8%씩 주가가 오르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기업이 1년에 8%치 이익을 향상시키고 있고 꾸준히 3%의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런 가정의 근거에 기업에 투자한다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일부 기업은 다른 기업들보다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 기업의 이익이 연간 8% 정도 향상되고 3%의 배당금을 지급하면 여러분은 연간 11%의 수익을 얻게 된다. 주식 가격 자체만 놓고 보면 그것이 좋은 투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앞에서 얘기한 게 정말 주식 투자에 변하지 않는 진실인 것 같거든요. 이익이 꾸준히 나고 있는 기업을 사서 이익이 줄어든지 않는 한 끝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확률이 높은 투자 방법인 것 같은데 이렇게 투자하기가 막상 하려면 또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주식 가격 자체만 놓고 보면 그것이 좋은 투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100달러짜리 IBM 주식은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다. 이는 IBM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는가에 달려있다. IBM이 올해 주당 10달러의 이익을 창출한다면 100달러짜리 IBM 주식을 살 때 이익의 10배를 주고 사는 셈이다. IBM의 주가 수익 비율은 10이 되고 이는 현재 시장 상황으로 볼 때 싼 주식이다. 반대로 100달러에 달하는 IBM 주식의 주당 이익이 1달러라면 이익의 100배를 주고 주식을 사는 셈이다. 이때 주가 수익 비율은 100이고 이는 너무 비싼 값을 주고 IBM 주식을 사는 것이다.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한 그룹이 있다면 기업들이 주가를 모두 더한 다음 기업들이 수익으로 나누면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한 값을 시가 배수라고 부른다. 시가 배수는 특정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기업의 이익에 얼마나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유용한 지표이다. 시가 배수는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지만 대체로 10에서 20 사이에서 움직인다. 1995년 중반 미국 주식 시장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은 16 정도였다. 이는 당시 주가가 싸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과도하게 높은 수준도 아니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수익이 빠르게 성장할 경우 더 많은 투자자가 수익 성장에 대해 돈을 지불한다. 이 때문에 공격적인 경영을 하는 신생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이 20을 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신생 기업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그 기업의 주식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 오래된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은 대체로 10대 초반이나 중반에 위치한다. 안전기에 들어선 기업은 꾸준히 성장하는 대신 급격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가가 수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어떤 기업의 이익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이런 기업을 성장형 기업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수익이 들쭉낙숙한 경기민감형 기업도 있다. 자동차, 철강, 중공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수익의 변동성이 높은 경기민감형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은 꾸준히 수익을 내는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보다 더 낫다. 이들 기업의 수익은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따라 해마다 달라진다. 주가 수익 비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퍼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12배 수익 종목 발굴하기입니다. 주익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기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바로 기업에 대한 분석과 이해다. 투자자들이 자세히 알고 있는 유일한 지표가 주가이다 보니 기업에 대한 이해 없이 주식을 사고 주가의 변동을 따라간다. 주가가 오르면 기업의 재정상태가 좋은 것이고 주가가 횡보하거나 떨어지면 기업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주식을 팔아버린다. 주가와 기업 자체의 가치를 혼동하는 것은 투자자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폭락기나 조정장세에서 오히려 주식 투자를 포기하게 된다. 기업은 여전히 탄탄하지만 투자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통해 투자자는 미래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뒤에는 나이키를 예를 들어서 기업의 실적이 탄탄한데 시장 폭락으로 주가가 내려갔을 때 사서 12배 수익을 올린 사례를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일반 투자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구조가 단순한 기업도 있는데 이때 기업에 대한 이해가 증가를 발휘한다. 1987년의 나이키가 그렇다. 나이키의 사업구조는 매우 단순하다. 나이키는 운동화를 만드는 회사이다. 신발 산업의 중요한 생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이키가 지난해보다 올해 운동화를 더 많이 팔 것으로 예상하는가. 둘째, 운동화 판매에서 적절 수준의 이익을 얻고 있는가. 셋째,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매출이 늘고 후년에도 계속 매출이 늘어날 것인가. 1980년 기업을 공개한 이후 나이키의 주가는 오르락내리락했다. 1984년에 5달러에서 1986년 10달러로 올랐다가 다시 5달러로 하락한 후 1987년 10달러로 상승했다. 당시 분위기로 볼 때 운동화 판매에 대한 전망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나이키의 매출과 이익이 줄고 향후 매출 전망도 하락하면서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1987년도 1분기 보고서를 받아본 주주들은 매우 불길한 변화라는 것을 알았다. 나이키 주주들은 1986년 10월 초에 매출은 22%, 수익이 38%, 매출 전망도 39%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받았다. 1분기 보고서로 미루어 보았을 때 당시 나이키 주식을 사는 것은 부적절했다. 3분기 실적은 더욱 악화됐다. 1987년 7월 4분기 보고서와 함께 배달된 연차 보고서에는 다소 긍정적인 소식도 포함돼 있었다. 매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감소폭이 3%로 둔화된 것이다. 수익이 하락했지만 매출 전망이 증가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였다. 이는 세계 각처에 있는 대리점이 나이키 운동화를 더 많이 주문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나이키 운동화를 더 많이 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대리점은 주문량을 늘릴 수가 없다. 1987년 연차 보고서를 읽어봤다면 나이키가 여러 분기에 걸쳐 수익이 감소하긴 했지만 운동화 제조업은 비용이 적게 드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발 산업은 넓은 공장과 많은 재봉틀과 저렴한 원자재만 있으면 된다. 나이키는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었고 재무상태도 탄탄했다. 1987년 9월, 1988년 회계년도의 1분기 보고서를 받아본 순간 주주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매출이 10%나 증가했고 수익은 무려 68%가 늘었으며 매출 전망도 61%가 증가했다. 이는 나이키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였다. 나이키의 사업 버전은 20분기 동안 연속으로 매출과 수익이 증가하면서 5년 정도 더 지속됐다. 1987년 9월 당시에는 나이키의 매출과 수익이 앞으로 20분기 동안 연속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나이키의 주가가 회복되는 것에 만족했지 더 많은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가격 등락만 걱정하는 사이 나이키의 주가는 7달러에서 12.5달러로 급등했다. 투자자는 주가의 추이를 지켜봤고 이번에는 운이 좋았다. 1987년 10월 대폭락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 주식 가격과 기업의 가치를 구별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나이키 같은 우량 주식을 포함해 모든 주식을 팔아버렸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나이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투자자는 평정심을 유지했다. 대폭락은 나이키 주식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나이키 주가는 대폭락 이후 약 8일 동안 7달러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이때는 전화로 주문을 냈다고 합니다. 나이키 주가가 7달러에서 90달러로 오르는데 5년이 걸렸다. 1992년 말에 나이키 주가는 1987년 가격의 12배로 올랐다. 나이키가 바로 12루타 종목이었다. 대폭락 직후 나이키 주가를 7달러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3달, 6달, 1년 뒤에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나이키의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 투자자들은 12배는 아니더라도 6배, 8배, 10배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 즉, 이 나이키 사례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기업이 성장하고 있으면 계속 분기보고서, 연관보고서, 뉴스들을 보면서 그 기업의 실적을 계속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가 대폭락하는 시장 전체가 폭락하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때 이 주식을 왕창 사는 거죠. 그래서 왕창 산 다음에 기업의 실적이 다시 또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피터 린치의 투자위기 책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항상 피터 린치의 책을 읽으면 나도 할 수 있구나. 우리 개인 투자자도 충분히 좋은 종목을 선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를 통해서 큰 부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피터 린치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개인 투자자도 과연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살펴보시고요. 실천을 해서 큰 부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 책은 정말 소장하고 계속 반복해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인 것 같고요. 어떤 유튜브 영상보다도 피터 린치의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게 주식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